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다빈입니다. 영스에는 작년 7월과 11월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2년이 돼서 이렇게 스페셜 DJ까지 함께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과 매일 이 시간에 만날 텐데 저는 스디를 제안을 받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전에 나오셨었던 분들을 영스트리트를 한 번씩 쭉 다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안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소개하는 영스 가족들의 첫 문자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스페셜 DJ로 함께했던 역디 이진혁 씨가 방송 전에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지난주 영스트리트 스페셜 DJ 역디 이진혁입니다. 제가 지금 스케줄을 하는 중이라서 못 듣고 있지만 콩디의 스페셜 DJ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DJ니까 역디의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고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을 했었거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응원의 말씀 문자로 넣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역디 때문에 콩디라는 DJ 별명이 생겨버렸네요. 콩디 어떠세요? 콩디 저는 좀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최정희님이 와,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인형이 말을 안 해요. 긴장하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럽네요. 일주일 동안 기대하면서 응원할게요. 예뻐요. 하트 100만 개 드리고 싶어요.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저도 하트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힘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스페셜 DJ로 영스트리트를 잘 책임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초롱님 저 옛날에 다빈양 영스에서 키즈프삼에서 애장품으로 털모자 받았던 청취자예요. 덕분에 따뜻하게 썼어요.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요. 또 보니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고심해서 골랐던 털모자였는데 잘 쓰고 다녀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그리고 신유집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네요. 이 봄과 잘 어울리는 큰 눈망울 아이스크림 소녀 다빈 씨 너무 반가워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두 시간 잘 부탁해요. 네, 저도 두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미님 콩디 다빈이의 빈 때문에 콩이군요. 보면 콩닥콩닥한 제 심장 같고 귀엽네요 콩디 아, 콩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넥디 감사합니다. 콩디 너무 귀여워요. 아,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고릴라 앱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사연도 남길 수 있습니다.